용량도 커도 커 아따, 어머니, 머리가 빨간 오네 응? 응? 뭐? 어머니 빨간 살이 많이 빠지시는 것 같네 빠졌어? 많이 빠진신 것 같네 빠져야지 살벼도 적었어 네 일은 그렇게 해도 하루 뭐 쉴날 없이 하잖아 네, 근데 차 한 달 없어 뭐 갔어? 형, 형 선생님 갔어요 산소? 네 산소 들렸다가 그러고 간대요 이러한 혈산 속에 일본의 금융운동을 적극적으로 지배했던 배로렌 보이로는 예정 도망아 응?